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오박난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모리츠 오방향 전기히터입니다. 5위는 모리츠 오방난로입니다. 저렴이 오박난로로 작동법 간단하고 바퀴 있어서 이동 편리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4위는 원적외선 발터치 오박난로입니다. 가정용으로 쓰기 좋은 오박난로로 발터치로 작동 가능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디자인 고급스럽습니다. 3위는 소싱선 히터 오방향 전기 난로입니다. 디자인 만족도 높은 오박난로로 공간난방하기 좋고 개업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오방값게 조절 안됩니다. 2위는 신일 하이라이트 오방난로입니다. 완성도 높은 오박난로로 하이라이트식으로 매우 빨리 따뜻해지며 신일 제품으로 내구성 우수하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1위는 모리츠 발터치 오방향 히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오박난로로 발터치로 작동 가능하고 손잡이 있어서 이동 편리하며 디자인 미니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